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12.180산 평산아카데미 동명면에서 귀농인 및 농업인의 농촌체험 창업 역량 강화와 새로운 소득기반 조성을 위해 2022 농촌체험창업과정의 개강식과 1주차 과정을 진행하였다. 본과정은 12일을 시작으로 1박 2일 14시간 과정을 사회 운영하여 총 56시간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이론과 실습을 두루 갖춰 실질적인 농촌체험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경영교육전문기관인 좋은세상바라기 주식회사와 함께 기획된 교육과정이다. 교육내용 구성은 이론교육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농업창업의 방향작기 농촌체험에 의해와 구성원칙 교구와 교재개발에 의해와 사례 sns 마케팅 채널 활성화 및 광고기법 농촌체험 창업 관련 인증과 법률기초 농촌체험 진행 스피치 기초로 내용적인 기초를 다지고 이론에 기반한 실습과 정으로 체험창업 컨셉과 테마 그리고 스토리테일링 자원의 활용과 체험 프로그램의 기획 자연 자원을 활용한 교재, 교구, 개발 및 실습 시기, 계절, 형 교재 교구 활용 방안 및 실습체험 창업 고객 타겟팅과 컨텐츠 기획 위드 마케팅 개쓰기 체험 진행 기법 이론과 실습체험 환경 조성과 농촌체험 안전지도 체험 고객 자동 모객 랜딩 페이지 만들기 농촌체험 창업 로드맵 수립 및 작성 농촌체험 창업 로드맵 발표 및 피드백으로 실무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 처음 농촌체험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해답을 줄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이다 첫 1주차 교육과 정은 좋은 세상 바라기 주식회사 최병석 대표 경영학 박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진행되었는데 농촌업과 농업 경영 그리고 체험 창업과 체험 프로그램 기획법까지 14시간 동안 쉽고 집중력 있게 교육이 진행되어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본과 정에 참여한 한 교육생은 최병석 박사님의 열정적인 강의에 잠시도 졸거나 딴 짓을 할 수 없었다 내용 하나하나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이지만 몰랐다면 후회할 수도 있을 법한 소중한 내용이었다 앞으로의 과정이 더 기대되고 기다려진다 며 교육소감을 전하였다 향후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진행될 농촌체험 창업과 정이 좋은 성과를 이루어내기를 함께 기대해 본다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비유가 전하였다 기대될기 만족만족만족만족만 학생의 결과를 이루어내기